모여하려구요 자 하동진의 인명 이제는 누구 다시의 사랑 때문에 불진 않으리 이제는 누구 다시 많은 인원을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은 이제는 이제는 고여하지 않아 마지막 사람 만나만 하소 내 모든 걸 많이 우와도 내가 내 맘에 따라 버린 내가 내 맘에 따라 버린 우리 연일이라는 것은 박수 박수 다 사여야 만난다는 것 한마음을 대고 말까 어느 나라도 없다던 일 연일이라는 것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